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3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죠 이게 문제풀이 정도를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좀 돼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거꾸로 이론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은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총론에 대한 거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형성이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 정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무난할 것이다 자 33페이지에 부동산 특성 물론 이제 속성도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 문제집에도 있죠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항상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거기 자연적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시면 토지의 부중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이호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차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배 법칙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낸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지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료를 그래서 그 사용료의 크기에서 지가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초과인이자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개별성은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상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죠 얘네들은 감가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다 개별성을 띄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으로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는요 1.4분기에 우리가 재산세 과세에서 얼마를 거둬드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얼마를 거둬드릴 수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죠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직접환원법이라는 건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 순수익이 있죠 이거를 이제 환원율로 환원해가지고 바로 이 가치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지점으로부터 향한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게 직접환원법이죠 미래 수익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영속성의 의미에 의하면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걔가 답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차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얘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원인이 되지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대표용 문제의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의 대표적인 애들이 있죠 부동성 하면은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3페이지에 하단을 보게 되면 부동성의 파생 특징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니은에 보면은 활동과 현상을 국제화시키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게 되면 임장활동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가면은 비읍의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부증성이라고 구성이 됐을 때는 파생 특징에 니은에 가게 되면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의 제한이 돼서 공급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디귿에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을 통한 이익이 있죠 두 가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 간의 대체가 어렵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대표적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러 가시게 되면 36페이지죠 1번 문제 자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30일에 때 나왔는데 자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하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건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부정성 하게 되면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성 하면 임장 활동 그렇죠?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인데 5번이 하나 있죠 리을까지 그런데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영속성의 의미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작년에 나온 거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억에 보시면 부정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것은 부정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죠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성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틀렸으면 밑에 지문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요 지문의 배열이 2개씩 있다는 얘기는 4개 중에 맞는 건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니은에 봤더니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죠 임장활동하면 부동성 그렇죠?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면 부증성 그렇죠? 감가상각과 결부되어 있으면 영속성 뭐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가게 되면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인접성이 아니죠 그거는 부증성이죠 부증성의 원리에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무슨 가격이 균형가격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답은 니은하고 리을밖에 없죠 왜? 두 개를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으면 남는 건 니은하고 맞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돼서 토지상에서 물건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되겠죠 왜? 개별성의 의미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그다음에 리을 두 가지가 맞는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31의 30의 기초를 연속적으로 풀어보셨을 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성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에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얘기죠 국지화시키면서 지역시장별로 가격이나 임대료나 거래 관행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기구로서 중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만들어주죠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기업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방식을 제약하고 입지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도심에 위치한 토지냐 그죠? 아니면 농촌에 위치한 토지냐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는 주로 업무용 오피스나 이런 걸 져야 되겠고 여기는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답은 4번이죠 토지용을 집약하는 것은 부증성이죠 그래서 취재자들이 이 파트를 출제할 때는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줘서 누가 봐도 부동성, 누가 봐도 부증성 이런 애들을 활용하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얘밖에 떠오르는 애가 없죠 힌트를 바로 주는 거죠 그 안에 지문 하나만 풀어도 답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죠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랑 똑같죠 이런 토지를 또 생산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5번 문제 토지의 부증성을 양적 한계성, 수량 고정성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 특성에 파생덕 특징을 발생시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면 토지에는 경제 이론의 바탕이 하나인 공급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게 생산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재화의 가치라는 거는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빌어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에 보시면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 공급은 아니고요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도 원래 양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전용하거나 임지 일부를 택지로 전용하는 이런 형태를 떼어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용도만 바꿔서 공급을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 공급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소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느 토지인지 공급자의 독점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를 다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립이나 택지 조성으로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거는 절대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 자원의 사용 전환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바다나 하천이나 얘들이 다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3번이죠 시장을 국지화 시키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국지화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A라는 주택시장이 있고요 B라는 주택시장이 있었을 때 이 중에 만약에 팔려고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 지역은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많은 데 반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초과 수요 여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물건 간에 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된 데는 가격이 비쌀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시장별로 가격이나 임대료나 거래 관행이나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주택시장 안에도 가게 되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시장이 있고 그 안에도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고도로 국제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품 간의 이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권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론 배울 때 이렇게 했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용 또는 개발이라는 작업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수명이 짧은 재화 같으면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얘들을 5년, 10년, 20년 뒤까지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소모성 재화니까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내가 사용을 하든 다른 사람이 사용하든 간에 절대로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관리 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상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하게 되죠 이거는 무조건 영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있죠 장기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죠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직접 운영하기에 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임대해 줄 수도 있죠 거기에 따른 소득이득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영속성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가게 되면 7번 문제 또 영속성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게 지문으로 남아있는 게 편한 거예요 기억에 보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그러면 이거는 부증성이죠 그럼 일단 기억에 들어가 있는 1번, 4번, 3번은 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2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2번은 니은하고 미음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잖아요 그럼 디귿을 봐야겠죠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성이죠 그러면 답은 그냥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요령을 자꾸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요 리을 가서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고 토지상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 이건 개별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미음에 보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고요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원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자원이란 자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미음의 두 가지가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가만히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나오는 물어보는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정확하게 정리가 돼 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8번에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물어봤죠 거기 보면 5번에 건물 또는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건물과 같은 개량물이 들어서게 되면 얘들 때문에도 개별성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건물마다 감가가 발생하는 정도와 수익의 크기가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물 또는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부동산 간의 비교가 좀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가 틀리니까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형성, 감가상각, 수익 등을 개별화 또는 구체화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화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여기서 답은 1번이죠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개별성을 인해서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얘는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5번에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형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을 할 때 최이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요 주어진 부지가 있으면 여기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이요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벌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물건마다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인데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왜 탄광촌 이런 데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석탄을 갖다가 주원료로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을 우리가 이제 캐가지고 그걸 이제 연탄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난방수산이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광산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광산이 설정이 돼 있고 일자리 업계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 술집이니 음주점이 이런 것들이 모여들면서 허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썰렁해진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은 영속적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에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킨다는 건 맞죠 그런데 임장활동을 배제한다는 게 틀린 거죠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표현이 유인 지문이죠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내가 판단해 버리게 되면 답을 못 찾는 경우죠 여기서 여기서 부동성 국지화 맞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얼핏 봤더니 임장활동도 있는 거죠 끝까지 안 봤으니까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문장을 읽을 때는요 마지막에 여기 피리오드가 딱 찍힐 때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일단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얘가 도시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농촌에 있느냐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활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거래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영속성으로 인해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게 부증성이죠 수요자가 필요한 토지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독점적인 위치를 소유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부증성에서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을 물어본 거죠 거기 보시면 최이요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고요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최이요 이용이라고 하면 일단 용도의 다양성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행과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느 특정한 지역에 농지 지역에서 만약에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것들이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이렇게 밝히게 된다는 얘기죠 지역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 내의 개별 부동산의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용도를 우리가 다양하게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2번에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로 자연특성이 중심이고 인문특성은 그냥 자연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따로 문제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점을 잘 두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도 툭 나올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은 정리해 두시는 게 낫겠고요 12번에 가면 자연특성과 인문특성을 같이 물어본 거죠 두 가지를 그랬을 때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특정 위치를 갖는 토지는 특정한 지대를 발생시키는데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거는 부동성이죠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지대, 임대료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지역마다 거래가능, 임대료, 기대율이 다는 것이 부동산의 비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틀린 거죠 그것도 부동성이죠 시장이 국지화됨으로써 4번에 보면 부동산의 개발, 감정평가, 관리투자 등의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 다른 일반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다른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위치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요 택지용이 세분화돼서 주택이 과밀화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기보다는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에 대한 것이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 있죠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사들은요 현재 농지로 쓰고 있다고 해서 농지로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가까운 장래의 용도가 또 바뀌는 것도 감안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죠 가치 버전력을 우수하게 해서 장기간 시간과 비용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투자해 땅을 사놓고 난 다음에 5년, 10년, 20년 뒤에도 얼마든지 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게 영속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오른 것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성이 맞겠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성이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이 있으니까 경제적 가치도 영속성이라고 하면 틀리죠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죠 탄광처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부동산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용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겠죠 맞는 편이죠 이게 역세권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중에서 부정성은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괜히 틀린 거죠 부정성은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두 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4번에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토지의 위치의 가치 있죠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비옥도가 중요했겠죠 농업활동 때는 근데 지금 산업화가 됐을 때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현대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되는데 일본에 가시면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외되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 즉 교통비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도요 인간 생활에 위험성을 주거나 혐오의 대상이라면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요 무조건 가치가 비싼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 위치는 부동산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주변의 토지 영상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말하고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경제적 위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을 때 3번, 4번이 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5번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의 절대적 위치가 상대적 위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도 중시되지만 상대적 위치의 변화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위치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15번의 위치에 대한 관계를 봤을 때 접근성이라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얘기하고요 동일한 접근성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따라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까운 곳에 상업적인 시설이 있으면 가치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주택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걱정 소음으로 시달릴 테니까 그리고 위치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 용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택지의 이용 가치는 위치의 양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중성의 특성 때문에 위치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대상과의 접근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틀린 거죠 그건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위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물어보는 게 16번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물어보면 지표권하고 지하권하고 공중권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평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일정한 고도까지는 어떤 거로도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공간서부터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교육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용 자체가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산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어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면 틀리죠 지하권에서 이 광어권은요 민법상에 예를 들어서 미채골 광물 있죠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은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광어권의 객체로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16번 문제 답은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총론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신 거고요 그래서 개념과 분류와 특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총론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드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